미역국 반갑습니다 오늘도 맨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역국 온시밍 미역국이라 해야되나 3알 들어있는 미역국입니다 면산고 김치에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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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쭉해서 굉장히 뜨겁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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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아 화상 익겠다. 속에 물 좀 보아놔야겠네요. 김치 크게 한 입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김치 진짜 맛있네요. 면사무김치 지금 맛이 올라와서 와. 한 입 먹으면 더 맛있어. 아야. 아야. 아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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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darkness 그거 안 descriptять 가지고. 소금. 아앜. 으핳. 张 kingdom. 으핳. 어흐. 으하. 쓰윽 alternating 김치까 title. 너무 맛있어 얘도 크네 고기 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이거 온심이가 엄청 뜨겁네요 와 하 와 조심해서 봐요 3알 빼고 먹어야겠네 와 밥이 벌써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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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밥 조금만 더 가져오겠습니다 밥 조금만 더 먹어야지 오우 너무 맛있어 야옹 소스 뜨거워 뜨거워 아.... argument 계란 너무 맛있어 탕후루 매콤해요 마지막 후추 싹 한 뿌리갖고 후추 어쩔uş 집중 고기를 얹어서 보기가 faudannon optimal aut also 뜨거워서 이게 세알이 바닥에 다 녹아있네요 그런게 이거 먹으면 요리하는 중 바닥이 몇개 밖에 없었는데 진짜 잘 어울린다 오늘도 매상우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표 옹시미 미역국 새알미역국 해가지고 면삭오김치랑 신살로 합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최고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